오셨어? 502실이에요. 이거 오픈이 먼저 따면 될 거 같아. 잠시만...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크는 거 잘 못해. 괜찮은데 세워드릴게요. 이리 와봐. 저요? 아니 아니.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니에요. 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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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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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올리라 타지시네요. 카카오. 이게 치즈지게? 네. 치즈지 카카오. 치즈지 컬러에 맞게 초록색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어... 음... 배성재 10. 10? 아... 배성재 10. 배성재 10. 계정 이름 일단 끌었어. 아... 누가 선점했구나. 영명 시청 중 하나 나오는데? 응? 아닌데? 이건 새로고침을 한번 해야 되나? 근데 이 광고 꼭 봐야 돼? 그러게. 영명 시청 중 하나. 이거 광고 나와? 네. 앞에. 치즈직 딜레이가 더 빠르다? 예 ... 아까 해봤을 때는? 아, 그래? 자 오랜만에 체크 한번 해볼까요? 99! 오! 4초? 지금 오빠 채팅창 뭐뭐 열려 있어? 지금 치즈직이랑 카카오 열려있어. 아... 열려있지. 4초? 다시 한 번 찍은 거 아니야? 92 92 카카오는 9초 몸무게 아닙니다 희망 몸무게 아닙니다 몇 킬로에요? 네이버 완승 뭐야? 저희가 무슨 테스트하는 거 아니고요 대결 붙이는 거 아닙니다 장비 추가 중이라 터질 수도 있다는데 지금 장비 추가 중이야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요새 지금 뭐야 다 달라 빠르니까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하네 오셨다 잠깐만요 저희 여러분 손님 먼저 하고 있을게요 아니면 먼저 들어오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다시 다시 어 아니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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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럼 잠시 오프닝부터 따고 있겠습니다 몇 아 110명 시청이네 이게 뒤늦게 업데이트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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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광고 뭐야 근데 뒤늦게 업데이트가 되네 애드 하늘의 별이 된 아 이거는 그냥 저희 화면은 여기까지고 이거는 치즈직 광고인거지? 네 치즈직에서 붙이는 그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닉이야? 배성재 10? 이번 주 토요일 2월 24일 오프닝입니다 십성재배 누구냐 나가 숙고 출퇴근길에 나 왜 살지? 나 왜 출근하지? 생각이 든다면 지찻다는 신호 휴식이 필요한 시기 안녕하세요 2023년 2023년? 2024년이라고 그동안 나 했지? 네네 다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웬디의 초행길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출퇴근길에 나 왜 살지? 나 왜 출근하지? 생각이 든다면 지쳤다는 신호 휴식이 필요한 후 휴식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인기 땡큐브 닥터프렌즈의 오진승 전문의가 내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가 뭔지 짚어줬는데 어느 날 문득 지치고 힘든 출근길에 나 왜 살지? 나 왜 출근하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면서 왜 왜 왜 라는 의문이 느껴질 때 그때가 마음이 지친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겪는 질문 아닌가요? 나 왜 등교하지? 뭐 이런 거 나 왜 배텐 보는 거지? 그렇죠? 나 왜 먹지? 왜 먹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아무튼 지쳤다는 걸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은 왜 라고 자꾸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고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는 건데 그럴 때는 휴식이 필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든지 취미를 즐기든지 잠시 일을 쉬든지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을 쉬면 나락으로 가죠 인생이 그리고 취미를 즐기면 학교를 펑크 내거나 일을 펑크 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돈이 살벌하게 깨지죠 여행을 간다? 이건 이제 아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바로 불가능하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든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자, 아무튼 그나마 게임 강국이니까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튼 정말 힘들다, 진짜 힘들다 싶으면 베테네 문자를 보낸다? 그걸로도 안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의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하고요 또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거 예전에는 좀 꺼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감기 걸렸을 때 병원 들르듯이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하고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좀 더 앞으로 갈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외국 드라마만 봐도 멘탈코치라는 직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고소득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동기부여를 내 마음에 심어준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문지이기도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자, 오늘은 신과 함께 피폐한 베텐너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정신건강의 신 땡튜브, 닥터프렌즈의 오진승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몸과 마음, 정신이 힘드셨던 분 힐링되는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베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 기간으로 다른 플랫폼도 하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컬러풀하네요 자,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려하던 모자 커플로 쓸 뻔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어... 어... 하... 아... 아... 많이들 보시네요 네? 많이들 보시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좀... 오늘 또 다른 플랫폼도 하나 열어서 예 이온복 셰프 닮으셨다라는... 아우! 그런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흐흐흐 아 그럼 이종범 작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희 닥터프렌즈 하는 세 명 중에 한 명이랑 이종범 작가님이랑 친분이 있으시고 직접 친분 아니시고요? 네 저는 직접 친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웹소설을 쓰는 의사여서 그래서 이종범 작가님이랑 네이버 통해서 아시고 저랑은 통해 통해 이렇게... 직접은 모르시는 거죠? 연락을 주고받고 술 한 번 마시자 마시자 그... 이낙준이란 친구가 지금 수술... 막막박리 수술을 받아가지고 엎드려 있거든요 그래서 술 약속을 지금 몇 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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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근데 이제... 이종범 작가는 심리학과 출신이시고 완전 정신, 전문의이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심리학과는 문과죠? 문과죠, 예. 자, 그러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실 때 랜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긴 솔로 생활의... 제가 다시 또 빡센 스케줄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돌입해서 일을 또 갑자기 늘려서 기나긴 솔로 생활에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여자들한테 툭하면 차여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나요? 할 줄 아는 게임만 했더니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졌다고요? 먹고 살찌고 먹고 살찌고 하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그대들의 탄탄한 멘탈을 위한 힐링타임 고민거리, 걱정거리 없는 건강한 아싸, 건강한 솔로가 되시라고 준비한 시간 베텐 특별기획, 정신건강의 신과 함께 고개 드세요, 배송재 씨. 당신도 멀쩡한 척하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베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할 말 진짜 많고 사는 얘기, 먹는 얘기, 영화 본 얘기, 연애 얘기, 할 얘기가 쏟아지는 투머치 토커지만 남들 얘기를 또 일단 들어주고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처방을 해주는 정신건강의학 선생님, 어렵고 딱딱한 의학을 프렌들리하게 들려주는 117만 땡튜브, 닥터프렌즈의 정신건강 담당 닥터, 의학 크리에이터 오진승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텐에 오셨는데, 얼마 전에 침투부에 나가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화제가 그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착맨 방송을 보고 저희가 타구타구 들어가서 섭외한 걸로 오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이종범 작가 추천으로 연결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9월에 베텐의 열혈 팬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종범 작가 통해서 출연 문의를 먼저 해주셨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진짜 팬입니다. 베텐을 왜 근데 들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짤 같은 걸로 짤, 예. 박선영 아나운서님 놀리시는 거 윤태진 아나운서님 놀리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무슨 마룬파이브랑 스캔들 나고 이런 거 질작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사실 또 베텐 말고 풍패골에서 김민지 아나운서 놀리시는 거 박문성한 캐스터 놀리시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재밌어서 듣다 보니까 베텐이 아니라 그냥 저의 열혈 팬이 아니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아나운서 덕후신이라고 나오고 지금 이름들은 세 명만 박선영, 윤태진, 김민지 모두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내께서 KBS 출신 김도연 아나운서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부터 해명을 좀 해주시면 그냥 제가 걸어다니는 나무 위키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방송 연애 지식이 약고 좀 약고 넓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와이프랑도 얘기하면 뭐 아나운서 선배 예를 들어 이현주 아나운서 선배 있어? 누구 선배 있어? 이현주 아나운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 아나운서 이름만 싹 띄고 계시네요. 이강용 아나운서님 있어? 이현경 아나운서 이강용 이강용 아나운서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광용이 형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 몇 년생이시지 않아? 그분 어디에 대해 나오시지 않아? 이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와이프는 자기 선배인데도 잘 모르는데 기수 정도만 아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럼 아나운서 위키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많이 있어요. 이미? 저랑 할 얘기가 많으시겠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원래 여자 아나운서의 계보와 이제 그 흐름을 쭉 알다 보면 남자 아나운서는 이제 곁다리로 알게 되거든요. 아 뭐 누구누구 동기다 뭐 이렇게?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남자 아나운서들은 이제 붙어오는 거고 의사계의 유재석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어? 이렇게 너무 영광입니다. 닥터 유재석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연말 특집과 카타르 출장 때문에 출연을 지금 또 하시게 되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질감과 뭔가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너무 많아요 진짜. KBS 김도연 아나운서 몇 기시죠? 아 이거 몇 기였지? 아내의 기수는 또 모른다. 아내가 퇴사를 가지고 기수도 몇 기였지? 아 이런 참 김민지 아나운서 몇 기죠? 그것도 그건 잘못했어요. 그것도 잘못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아 이거 또 듣고 있지 않아요. 바로 맥기고.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김도연 아나운서님의 방송하실 때 당시에 KBS에서 코디 선생님이 저랑 같으세요. 어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코디님 사무실을 가가지고 보면은 약간 자매가 하는 코디이신가요? 자매 두 분. 아 코디가 두 분이신가? 아니요 뭐 여러 방송을 하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같이 땡큐브 하시는 다른 선생님 이낙준 선생님은 배태를 아예 안 들으신다고. 둘 다 라디오를 잘 안 듣습니다. 라디오를 저는 라디오라면 제가 되게 좋아하고 운전할 때 항상 라디오 듣는데 이 두 친구들은 남는 시간에 차라리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라 라디오는 제가 진짜 사랑하죠. 아 진짜? 근데 저희 와보니까 어떠세요? 좀 너무 소박한 분위기. 아니 아닙니다. 저 근데요. 저 딘딘의 뮤지컬을 1년 정도 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아 보셨어요? 항상 지나가면서 봐요. 항상 겹치거든요. 녹음이랑 이거 생방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유출함. 네 그러면 친척미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아 대체는 못하고 목동병동이라고? 아 회질? 네 이렇게 들면서. 방송국 회질을 많이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오진승 선생님이 베테네에 오신다니까. 동우 안미님. 이게 맞아? 베테너들이 많이 아픈가요? 아픈 분들이 너무 뭐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병은 아니지만 모태솔로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모태솔로가 굉장히 많으세요. 유독 여기에 좀 어떻게 이렇게 많지? 근데 모태솔로를 상담으로 해결이 되나요? 바로 막혔어요. 바로 머뭇거리시는데요. 본인들은 약간 모태솔로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만났다. 뭐 썸 탄다라고 하시지만 뭐 한 달 뒤에 헤어졌다고 하시지만 이게 진짜 사귄 건가 아닌가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게 썸이 아닌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귄 걸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유독 여기에 좀 많아요. 많이 몰려계세요. 결국은 불치병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진단서로. 1대1로 보면 또 해결 가능한데요. 이게 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사실 어려우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시작부터 우리 팬다고. 의사선생님이 시비 거신다고 하시면 있고. 저희 메인 작가도 또 같은 그 모쏠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당하게 저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데 DJ도. 저는 아니죠. 아니 무슨 분이 하시는군요. 그래요? 제가요? 어딜 봐서. 아니 뭐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쏠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모쏠메인 작가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방송에 같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아나운서계 선후배들이 좀 그런 얘기를. 성재는 괜찮은데. 아나운서서 분을 왜요? 어느 분이 그러셨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아 미혼을. 미혼이 와전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재는 뭐 연애는 해본 적이. 글쎄요. 성재는이라고 보니까 저보다 윗뿐인가 보네요. 비밀 보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모쏠리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말투 보니까 왠지 혹시 최기환 아나운서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닙니다.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프리하십시오. 프리하십시오. 그리고 아리송송님. 와 전문직이라. 벌써 졸린다. 아닐걸요? 재미있을걸요? 스타이즈폰드님. 다음엔 내과 전문의 모셔서 내장지방 위험성 얘기하죠. 0809님. 의학적인 얘기는 됐고요. 오진승쌤 연애썰 기대합니다. 저도 이거 기대합니다. 연애썰. 다른 데서 많이 또 얘기하셨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시는 거죠? 방송하다. 네. DJ랑 게스트로. 김도연 씨가 DJ 하신 때? 새벽 5시 라디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5시인데 생방을 나가신 거예요? 아니요. 도연 7시 라디오였나? 새벽 6시? 5시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새벽 뉴스를 생방을 해서 라디오는 100% 녹음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아침 뉴스 앵커였죠. 그래서 거기서 DJ랑 게스트로 만났는데. 사실 나중에 한 얘기인데 PD 작가님들이 여자분들이셨는데. 와이프가 김도연 아나운서가 되게 그때 연애도 잘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라디오 끝나고 이렇게 커피타임 같은 거 할 때 서로 이렇게 고민 얘기하는데. PD님이 제 방송을 좀 평상시에 노트브를 좀 보셨던 거예요. 노트브를 그랬더니. 저 남자 괜찮은데 한번 게스트로 불러보자. PD 제작진이? 네. 제작진이. 그래서 작가님이 컨택해 주셔서 저는 모르고 갔죠. 그랬는데 이제 막. 막 PD 작가님들 두 분이 공통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오진성 원장님 전주에 잠깐 계셨었죠? 네. 김도연 아나운서가 처음 발령받는 전주 KBS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뭐 그냥 아 예 이러지 뭐 처음 만나자마자 뭐 전주 어디 뭐 한식 마십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하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PD 작가님들을 조금 이어주려고 하셨다고. 그래서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소개팅 시켜주신 거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뭐 결혼 먼저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랬었어요. 사실에. 진짜 같은 라디오 제작진이지만 최악의 대척점이 있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여자 정신과 의사들도 참 많을 텐데요. 저를 또 부르셔서.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있는 인간들은 거의 웬만하면 이제 DJ를 날아 꺼내려고 어떻게든 묻으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거기는 행복하게 막 김도연 아나운서 가족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이야 진짜 고마운 분들이. 역시 국민의 방송입니다. 자 117만 땡튜버인 만큼 유명한 분이지만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프로필과 근황을 짧고 꿇게 겉할기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리는 한문장 프로필. 오진승 1986년생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평론가를 꿈꾸고 단소서의 바이올린 미술 바둑 수영 같은 예체능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학창 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공부 천재 수능을 잘 보고 고대 의대에 합격 대학 3학년 때 정신과 보호병동 실습을 하다가 흥미가 생겨 정신과 의사를 선택했고요. 청담동에 자리한 개인병원 정신건강의학 의원의 대표원장. 딩동댕대학교에서 인정한 정신의학 4대 천황 중 한 명. 2015년 군의관 훈련소에서 만난 내과 전문의 우창윤. 웹소설 작가이자 이빈욱과 전문의 이낙준과. 2018년 전문의가 건강에 대한 내용을 친구처럼 알려준다는 취지로 땡튜브 닥터프렌즈를 시작. 현재 117만 구독자가 됐고요. 구독자 헬프들의 요정쌤. 그 외에도 술자리 메시, 닥터프렌즈의 이현복 등의 별명이 있고. 2022년 방송을 통해 만난 KBS 출신 김도연 아나운서와 12월 결혼. 올해 5월 2세 출산 예정이며. 요즘 침투부, 덱스땡투부, 벌거벗은 세계사, 크러쉬 뮤직비디오, 멘탈탄탄 등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입니다. 미인정받네요. 정말. 혹시 뭐 틀린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일단 5월 출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몸관리도 잘하고 계셔야겠네요. 이제 배가 많이 나와서. 좀만 걸어도 숨차고. 저도 KBS 출신이긴 해서 기수가 있긴 한데. 근데 김도연 씨랑은 차이도 많이 나고. 인사도 한 적이 없어서. 그냥 방송으로 항상 응원한다. 45기시래요? 45기? 그러면 저랑 14년 차이가 나시네요. 제가 31기니까. 지금 KBS에 박지원 아나운서, 남현종 아나운서랑. 아, 축구 중계하는 남현종 씨. 네, 맞습니다. 남현종 씨. 그 분이랑 분 계시군요. 그런데 전교 1등의 고대 의대에 들어갈 정도면 수능은 뭐 거의 몇 개 틀리셨습니다. 다 맞으셨나요? 수학, 영어는 다 맞았는데 국어, 언어가 그때 두 개인가 틀렸고. 언어 두 개만 틀리셨어요? 그런데 과학을, 의외로 과학을 좀 많이 틀려서. 완전 천재시네요,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부비법은 그러면 많이 대답하셨겠네요, 상담에서. 아니요, 뭐 그런 거 별로 물어보시는 분들 없었는데. 그냥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스타크래프트를 해도 게임을 못하니까 그거를 즐길 수가 없고 뭐 탁구나 축구 같은 것도 남고라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잘 못하니까 농구도 잘 못하고 해서 진짜 할 게 그때는 뭐 공부 말고는 없었어요. 공부라도 잘해야겠다. 공부만 잘했다. 네, 네. 정말로. 우리도 매일 앉아 있는데 답이 다르다라고 하신 분.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의사 선생님을 꿈꾸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직업 쪽도 좀 생각하세요? 저 진짜 영화평론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1 때까지도 생활기록부에 영화평론가를 썼거든요. 그럼 최애 영화는 어떤 거세요? 최애 영화가 장...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를 항상 좋아하는데 작년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리바운드 영화. 아, 리바운드요? 저희가 거의 단체 관람 수준으로 같이 했던 장학중 감독님의 리바운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떤 부분이 재미, 제일 매력적이던가요? 일단 저는 농구 얘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실화바탕인 것도 참 너무 감동이잖아요. 영화 같은 영화, 교체 선수도 없이 이렇게 뛴 게 사실 너무 재밌기도 했고 생각보다 그 연출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실화바탕이면 감동만 주는 줄 아는데 좀 이렇게 장학중 감독 특유의 이렇게 잔재민. 잔재민. 그리고 안재홍 씨의 또 그런 언어 유희 이런 거 재밌어하거든요. 농구하는 것도 되게 카메라가 되게 다양하게 동원해서 다이나믹하게 중계해서 되게 좀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또 나 또 실제 사건을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딩동댕 대학교 나가셔가지고 정신의학 4대 천왕. 오은영, 양재훈, 양재진 그리고 오진승. 이 양 형제님이시죠 이 두 분은. 형제님이시고 오은영 박사님은 뭐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오진승. 이게 뭐 그냥 딩동댕 대학교에서 약간 의리로 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PD님께 연락드렸죠. 거의 이게 미국 역대 대통령 새겨져 있는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캐릭터까지 만든 거 같아요. 그거 만들어주셨더라고요. 딩대에서 불러면 항상 나갑니다. 일상까지 언제든 나갑니다. 딩대에서 불러주시면. 정신계 4황. 땡튜브 닥터프렌즈 인기가 대단한데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낙준, 우창윤 저희 셋이요. 군의 간 동기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군대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이 둘 친구는 20살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둘이 땡튜브 한번 시작해보자 이러는데 한 명은 내과 의사, 한 명은 이비누과 의사니까 이게 둘이 생각만 해도 각이 안 나오는 거야. 내과 의사가 당뇨 얘기를 너튜브로 푼다고 재밌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이비누과 의사도 좀 그러는 거니까 뭔가 정신과, 심리적인 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붙이기 쉽겠다. 그래서 저를 그냥 둘이 이미 다 계획하고 이런 것들에 저를 이렇게 껴서 저는 얼떨떨 이렇게 야, 그것 좀 그런데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도 군의관으로 가실 때는 보통 통합병원에 근무하시나요? 보통은 사단에 있어요. 사단 의무대에 있고 저는 다행히 저희는 육해공이 그냥 랜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공군 배치가 받았어요. 본군이요? 네. 그래서 군의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군이 공군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요? 공군이 보통 대도시에 있어요. 아, 청주라든가 뭐 저기 성남. 성남, 수원.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육군은 뭐 22사단 고성 막 이러고 해군은 잘못하면 뭐 잠수함도 타고요. 잠수함. 뭐 연평도 뭐 이런 데까지 가니까. 아,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군대가 다 힘든데 저희는 30살 넘어서 가니까 이게 이제 안에 아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군대 배치 받는 날 이제 그날 휴대폰을 줘요. 그럼 이제 남편들이 전화해요. 저희는 막 시험 보고 막 이러거든요. 30대 중반되는 남자들이 전화하는 거 아내한테 미안해. 나 울릉도 됐어. 그럼 막 대성통독이 그러니까 좀 시험 좀 잘 보지 그랬어. 막 이렇게. 아, 이게 시험 성적순으로 가는 거예요? 공군 같은 데는 이제 필기 시험 있고요. 그리고 체력장. 그리고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잘하면 뭐 플러스 일점 막 이런 거. 그런 거 다 통합해서 공군 배치되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막 경쟁률이 30대 초반인 사람들이 뭐 청소하실 분 막 선착순 2명 그럼 막 30대 초반 군의관들이 막 뛰어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가사점. 네. 그리고 뭐 군화 닦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치열함. 울릉도 배치되면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해방이다.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게 됐어. 3년 동안 얼굴을 못 봐. 여기는 못 나와. 보통 이제 1년 하고 나오긴 하는데. 3년이 아니구나. 근데 뭐 다들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곳이 어떤지 모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곳도 있고. 다들 고성이 어디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근데 가서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가서는 또? 배치될 때는 좀 패닉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배치됐을 때 총각 군의관들은 좀 싫어해요. 아, 여기서 뭐 해 뭐 이렇게. 그렇죠. 총각 군의관들은 뭐 서울 가서 좀 놀고 싶고 하니까. 근데 이제 좀 유분한 군의관들은 한 애한테 말 못하지만. 사무사한테 다 똑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장군차 운전병이었거든요. 어, 오케이. 장군차 운전병이 자료제 얘기한 것도 병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또군차. 또군차도 정식병인가요, 혹시? 그게 좋으세요, 그 얘기를 했으니까. 즐거운 추억인가요? 아니, 진짜 그냥 여쭤본 거예요. 대질문 받으니까 그것도 좀 민망하네요. 여쭤보는 겁니다. 또군차를 할 때 저 자체는 그냥 편안함이 있는 정도. 편안함. 쾌감이 되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으로 채팅창에 또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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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워 죽겠어가 쏟아지면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어떤 군대 생활에서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적인 이벤트일 수 있는데 그걸 자꾸자꾸 반복하는 건 이제 저희는 플래시백이라고 하거든요. 자꾸 이제 그때 기억이 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이제 리플레이를 하는 건데 즐거웠던 추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뭐 병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즐거웠던 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저도 힘들고 험난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저보고 이제 꿀 빨았다라고. 운전병은 보통 좀 그런 분위기긴 하긴 한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뭐 저도 군의관인데 이제 힘든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힘든 친구들이 운전병으로 배치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힘든 친구들이 이제 보통 좀 멘탈적으로 힘들다. 그럼 군대에서 보직 조정을 좀 해줍니다. 처음에는 도서관리병. 그러니까 px관리병으로 가다가 px관리병도 좀 빡세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도 막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많고 돈 관리하고 재고정 이것도 생각보다 힘들고 상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죠.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px병에서 잘 그걸 못하면 도서관리병으로 가요. 도서관리병에서 그래도 대부분 좀 편안하게 지내는데 거기서도 좀 못하면 이제 제가 이제 소견서 쓰거든요. 뭐 보직 같은 걸 좀 변경하면 좋겠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군종병. 군종으로. 거기 가면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나 절이나 원부유교 이쪽 군종병 가면 그래도 많이들 이제 목사님이나 이승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좀 많이 그래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대에 있을 때 이렇게 상담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냥 배치되는 대로 그냥.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또 힘드신 친구들이 많으니까 힘든. 진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맞아요. 힘든 곳에. 역시 그리고 또 저희가 메인 토큰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 신 HSH님. 아내분 김도연 아나운서의 연애 에피소드 풀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뭐 청취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 DJ 이게 뭐 작가님이랑 PD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그게 만났다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 결국은 나의 노력이다. 그렇죠. 그날 사진 찍고. 이렇게 뭐 인별그램에 올릴 사진 찍고 그냥 끝났어요. 팔로우하고. 네. 막팔하고. 막팔하고 끝났어요. 번호는? 번호 안 주고받았어요. 네. 한 달 동안 그냥 서로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뭐 이렇게 인별그램 스토리에 뭘 올렸더니. 네. 그 김도연 아나운서가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막 보냈어요. 아. 그 예. 예. 뭔지 알겠습니다. 저는 어? 어? 플로팅인가? 아. 내 쪽에서 먼저 플로팅한 게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김도연이 먼저 했다. 네. 뭐 친구 공개가 아니라 전체 스토리잖아요. 전체 스토리인데. 너만 보러 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박수를 쳐? 한 달 만에 갑자기. 그것도 제가 BTS 노래였거든요. BTS. 세상에 박수 함부로 치지 마라.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약간 모서르기 때문에. 가보실다. 전형적인 베테나들의 토크 비슷하게 나오는데. 근데 또 노래가 BTS. 박수는 플로팅이다. BTS의 세이브미라는 노래였는데. 세이브미. 나를 구해줘. 약간 이런 노래였는데. 박수를 쳐서. 나를 구해달라는 박수로. 내가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무의식적으로. 의미부여 미쳤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모서르에서 바로 결혼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세네주를 이렇게 썼어요. 세네주를. 뭐라고요? 아 뭐 잘 지내시죠 김두현 아나운서님. 뭐 그때 라디오 나간 거 저희 구독자들도 많이 봤다고 그러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뭐 너무 즐거웠네요. 뭐 이렇게 하고. 그걸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 DM으로. DM으로. 선 DM은 먼저 하신 거예요? 박수가 왔잖아요. 박수가 선. 박수가 DM으로 사실 오니까. 그렇죠 이모티콘 박수니까. 이모티콘 박수의 답으로 내가 세 줄이나 썼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모티콘을 보낸 사람이 제 인친 중에 김두현 아나운서 한 명이었으니까. 채팅창에 와 비참해서 바로 아나운서와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더글놀이 느낌 아니에요? 멋지다 진승아.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럭키 의사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아내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먼저 만나자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줄 보내고.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저는 뭐 방송으로 뵌 분들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막 남자든 여자든 막 뭐 연락처 주세요. 뭐 또 봬요. 막 이렇게 하는 게 괜히 좀 불편하실 것 같고. 워낙 유명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냥. 내가 먼저 했다가 괜히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시잖아요. 먼저 이렇게 연락처 달라거나 다음에 또 이런 말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거기까지 하니까 아내가 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 와인 좋아하는데 뭐 나중에 뭐 와인 한 잔 하세요. 와인을 먼저 그쪽에서. 이거는 플러팅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는. 박수 한 번 치고 와인이 왔어요. 와인. 아참이 저게 오늘부터 박수 치고 다닙니다. 메모. 난 앞뒤로 박수 칩니다. 앞뒤로 박수 치고 다니겠대요. 걸어다니면서. 그런데 이거 제가 기억 조작이네요. 이게 제가. 기억 조작이에요? 중간에 뭐가 하나 있었네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와인 말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네. DM이 또 왔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허리가 다쳤대요. 뭘 운동하다가.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려고 하는데. 네. 아는 정형외과 선생님 있냐. 아 허리를 다쳤는데 정신과 선생님에게 문의를 한다. DM으로. 이건 좀 묘하네요. 묘하죠. 와인보다 더 하네요. 그런데 제가 친한 친구가 일산에 있어요. 아내는 뭐 이제 여의도 당산 이쪽에 거주 있으니까 아내가 일산까지 가기 좀 그렇잖아요. 허리 아픈 게. 그래서 제가 일산에 있는 친구 소개해줬더니 아내가 일산 좀 머네요 하고 이렇게 아 예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좀. 당황하셨겠네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잠깐만요 해서 수소문해서 아내 집 바로 근처에 정형외과 선생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아는 분이세요? 통행동행. 통행동행. 몇 다리 건너서. 케빈 베이컨 법칙 6단계입니까? 3단계 정도. 3단계 정도. 3단계면 거의 지구 반박인데. 그렇죠. 심지어 구기관 친구에 뭐 친구에 이렇게 해서 또 그 병원 괜찮냐 이렇게 더블치크까지 해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해서 특별히 부탁한다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와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뭐 한번. 너무 고마워서 진짜 씻은 듯이 났대요. 씻은 듯이 났다고요? 진짜 명의이신가 봐요. 그것도 조금 크로스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진짜 아팠던 건지. 그래서 약속이.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3단계이면 노력을 멋지게 노력하셨는데.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저희 검증 차원에서 김도연 씨도 어느 정도. 이게 사실 선디엠 박수는. 진짜. 박수는 의미가 크죠. 함부로 박수나 하트. 하트는 진짜. 하트. 하트는 진짜 위험하고요. 박수. 그러니까 또 저같이 오해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박수는 플러팅입니다. 체대장의 장래의 막 박수무당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와 와인까지. 그래서 와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인 한남동 이런 데서. 한남동 이런 데서 와인 낮에 마셨던 것 같아요. 한남동. 와이프가 그때 새벽 뉴스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평일 5일을 해가지고. 뉴스광장. 뉴스광장. 그래서 주말만 시간이 돼서 일요일 낮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 낮술로 하고 월요일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낮술 하는데 그날이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더니. 하필이면. 다음날 부장님이 연락 오신 거예요. 다음날 특집이다. 그러면 1시간 일찍 오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특집. 그래서 이제 좀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마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박수 와인 폭우. 여러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늘도 도와줬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이 연애 에피소드가 제일 제일 재밌어요. 조금 있다가 또. 네. 김도연 아나운서 얘기. 오늘 사실상 직접 오셨지만. 네. 오늘 토크의 주제는 김도연 씨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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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크러쉬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도 하셨어요. 뮤비 출연은 진짜 대단하신 건데요. 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였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뭐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되게 미워라는 이런 노래인데 저는 그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짧게 정신과 의사로 출연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역으로. 의사 선생님 역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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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해 주시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 아저씨다. 그런데 진짜 다양한 방송이랑 출연을 하셨는데 혹시 또 욕심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사실 베텐. 감사합니다. 제가 SBS 라디오 지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베텐만 유독 안 불러주시고. 저희가 플라팅을 안 했네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깐쭉깐쭉 이렇게 깝치면서 다녔는데 눈길을 안 주셨어요. 진짜 방송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남자들이 지나가면 몰라요. 앞으로 박수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음지에 데이터 수집용 아니냐고 저희 연구 대상인 분들이 많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닥터 박수레인지 라고 불러온 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오진 선생님과 또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씨가 몇 년생이시죠? 90년생입니다. 90년생이요. 아 네 살 차이이시네요. 네. 아 기사 캐스터 하시다가 맞습니다. 그쵸? 연합에 있다가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있다가 그래서 동기들이 9394인데 본인이 90 좀 늦게 들어갔죠. 아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건 경험이 경력이 이미 많은 기수라고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잘못된 남자 코너 제일 좋아하는 코너 월요일이요? 아내랑도 지난주 월요일에 진짜 들으면서 깔깔깔 왔어요. 아 같이 드셨어요? 네일주 워터님 오셨었는데 네일주 워터님 진짜 그렇게 상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닥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룰 게 많으시잖아요. 못하시죠. 그리고 다른 라디오 DJ들이 청취자한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독 여기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 사실 같이 법정에 가면 이분들이 훨씬 불리하거든요. 저한테 한 가해가 훨씬 불리하거든요. 쌍방 그럼요. 쌍방이어도 훨씬 더 제가 유리하고 우롱맨 우롱맨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은 피폐해진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달려온 분 어렵고 딱딱한 의학을 아재들의 친근한 수다로 풀어주는 정신건강의 신 오진승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Q&A 질문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배텐러들의 상담 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그룹 테라피로 모솔과 솔로들을 위한 이제 그런 거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소문 듣고 모솔들이 더 몰리게 되더라고요. 저희의 목적은 모솔 졸업에서 모솔들이 줄어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 그래서 진짜 상담을 좀 스타펄님 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신과에 대한 오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정신과 정신병원 하면 감옥 같은 데에 갇혀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아 한입할 렉터 그쵸 구속복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입에다가 마스크 입막에 채우고 철창이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스타펄님 같은 생각을 저도 의대생일 때까지 계속 했거든요. 실습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실습 나오면 이게 다 깨졌습니다. 그냥 실습 들어가면 환자들이 엄청 반겨져요. 처음 봤는데 심심한 거예요. 보호병동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이름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쟁가하자 브루마블 하자 체스 하자 막 이러시고 그래서 뭐 그냥 같이 놀다 보면 약간 이제 겁이 났죠. 사실은 들어갈 때 뭐 좀 무서운 거 아닌가 위험 환자가 있는 게 아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8시간 내내 같이 놀고 뭐 탁구치고 이러다가 나오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은 진짜 재밌게 보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일단은 오해일 수 있고요. 약간 또 그런 오해가 있어요. 박보영 씨 같은 분 계신가요? 없죠. 없죠.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한 번 뽑을 리 같은 분은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없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간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병을 자기가 싼값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해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만 봐도 멀쩡해 보이죠? 좀 시간이 지나봐요. 저도 초면이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저는 물론 저는 상담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세히 이쪽 과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냥 요즘 보면 이런 선생님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담을 해주고 또 이제 멘탈을 케어해주고 멘탈 코치해주고 이제 뭔가 단지 처방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딱 그 사람의 핵심적인 정신력 동기부여를 딱 찔러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명흥박님 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베디가 본인은 T가 아니라 F라고 늘 호소를 하는데 정신건강학적으로 보면 어떤 증상일까요? 그리고 MBTI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지 믿을만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흥박님이 물어보시는 건 F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F라고 한다. 이런 질문이신 거겠죠? 쟤등장애 F호소 정신병제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제가 걸리면 정신병제라고 장군차 정신병제라 먹는 정신병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F세요? F입니다. MBTI 검사를 했을 때 타임라인 말씀드리면 SBS 재직 당시에는 직장일 때는 ISTP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ISTP가 맞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나온 항목들을 보니까 저랑 비슷해서 그러다가 퇴직하고 얼마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프리랜서가 돼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했더니 INFJ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제 진짜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모습. 주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재야 너 성재 오빠 성재 형 형은 진짜 따뜻해 힘들 때 형한테 연락하고 싶어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피기나 작가님들이 우리 DJ는 너무 따뜻해 베이지는 진짜 너무 자상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 못 들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재직하던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과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당황할까 봐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면 그렇죠. 갑자기 프리랜서가 됐다고 이상한 인간이 돼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의 중심부를 정말 잘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극소수. 사람들은 넌 F가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럼 맞겠죠. 이게 T적상감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MBTI를 하는 이유가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자. 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몰아가지 말고 그러려고 MBTI를 하는 건데 요즘은 막 치면 막 티발롬이라고 그러고 막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약간 이게 MBTI로 이렇게 나눠서 되게 좀 공격하는 약간 차별하는 용도로 T종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T는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MBTI를 이런 목적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F인 척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그냥 티밍아웃을 그냥 하셔도 T 아니라니까요. T 아니라니까요. 저는 원래는 F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감수성이 되게 총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도 잘해주고 그리고 상처를 잘 받고 그런 스타일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T에 갑옷을 입었다. 방어기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검사할 때는 T가 나온 건데 이제 저에게 솔직해지니까 INFJ가 나온 게 맞더라고요. 이제는 좀 갑옷을 그렇죠. 벗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할 때는 또 갑옷을 챙겨서 왜냐하면 사람이라고만 언제나 전쟁을 준비해야 되셨습니까. 그럼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할 때 지금 이 T는 베디의 페르소나 같은 느낌. 그렇죠. 아하! 그거예요. 그 단어였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직업적인 페르소나로는 T를 유지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어떤 친분관계. 저는 진짜 F. 그렇죠. 원래 저의 본모습. 본모습. 방송을 어느 순간 제가 시작해서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방송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도 원래 이렇게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신데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자기만의 가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베디 같은 고민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실제로는 이렇게 따뜻한데 회사 가서는 너무 좀 이렇대요. 혹은 자기는 되게 좀 냉철한데 회사에서 막 너무 이렇게 맞춘대요. 그래서 좀 너무 그게 차이가 난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집에서 있을 때처럼 사회생활을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내 상사한테 하면 그건 정말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오히려 나만의 마스크를 좀 쓴다는 게 사실은 건강한데 그거를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벗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건강한 거죠. 아,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진짜. 제가 이중인격이라는 말씀이신군요. 아니요. 이중인격 아니고. 그런데 한 번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돼요.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PD 작가님들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당황이 아니라 저는 보면 항상 사람들은 편견에 가득 차 있다. 제가 다른 모습이 조금 나와도 결국은 바로 관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아니구나. 이게 뭐라고 그러지? 그냥 원상 회복을 하길 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안경을 벗은 사람이 안경 써라고 하듯이 인격적으로도 좀 다른 모습이 나와도 너랑 안 어울려. 라고 하면서 바로 바운스에 시키는. 왜 그래? 좀 이상해. 원형 복원을 원하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 용기 내서 살짝 F 보여준 건데 그러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다시 갑옷을 입어야겠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형성되다 보니까 역시 갑옷이 나에게는 어울린다. 헤비 암호. 사회생활은 전쟁터다. 그 갑옷이 좀 중갑옷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옷이 편해져서 지방도 먹는 걸로도 많이 연결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럼요. 스트레스와 폭식이 많이 연결이 되죠. 강승우님이 물어보시는 것도 비슷한데 T들은 정신건강학적으로 괜찮은가요? 이유 굉장한 편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T가 아닌데도 T를 변호하고 싶어지는 이유. T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듯이. 아닙니다. 사실. T가 이렇게 하는 말.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들 때 T가 사실은 공감을 안 해주고 자꾸 솔루션을 제시하고 하는 게 되게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T만의 해결 방식이고 자기도 힘들 때 그런 위로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T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T에 F가 적당히 섞이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분이 와요. 오세요. 그러면 환자분 얘기 듣고 참 힘드시겠어요. 이 정도 딱 F. 그리고 이제 해결책 제시해드려야죠. 당신 좀 우울증이 좀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합시다. 이건 T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F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환자가 우울해요.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정신과 의사가 울고 있는데 무서운데요. 무서웠죠. 그러면 이게 좋지가 않거든요. F, T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또 F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F는 이 친구 얘기를 듣고요. 물론 공감을 해주지만 공감을 하면서 또 내가 힘든 것까지 생각이 나서 사실은 그 친구 때문에 힘들기보단 나도 예전에 그렇게 힘들었지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또 더해서 상대방보다 더 좀 오바해서 우는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F만 좋다. T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장단이 있는 거고 자기가 좀 너무 우리가 뭐든 치우치면 안 좋잖아요. 약간의 밸런스들을 조금 찾아보는 건 사실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T들은 정신건강학적으로 괜찮은가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 극단적 F로 이 분야말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 듭니다. 밸런스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브 6417님 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리느라 밤에 잠을 못 자요.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놓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너무 많은 생각과 근심을 갖고 사는 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을 안 자서 생각을 계속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거꾸로? 네. 사실 밤 1시, 2시에 불 끄고 가만히 혼자서 침대에 누워있죠. 좋은 생각이 떠올릴 일이 없어요. 오늘 뭐 있었던 일, 오늘 못했던 일,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 그리고 갑자기 또 과거의 일들도 생각나고 이런 걸 이제 저희는 반추한다, 루미네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찍일찍 잠드시는 게 사실은 또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잘 조절이 안 된다, 아니면 일찍 잠 못 들겠다 생각이 많아서 그러면 아예 자기 직전에 한 30분에서 30분 정도 그냥 고민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메모를 하신다거나 얘기를 쓰신다거나 해서 딱 30분 좀 고민 정리하고 오늘 못했던 거, 내일 해야 될 거 이런 것들 딱딱딱 정리해서 그 시간 딱 하고 그냥 빨리 발 닦고 주무시는 게 양 꿈 꾹꾹. 그러네요. 양 꿈 꾹꾹. 양 꿈 정신공에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좋죠. 꿈이라는 거는 뭐 자유롭잖아요. 뭐든 잘 쓰셨습니다. 꿈에서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렸을 때 일기 쓰던 시절은 우리가 참 꿀잠을 잤는데 일기를 안 쓰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잠을 안 자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기를 안 써서 못 자는 것 같기도 하네요. 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뭐 그래요. 요즘 잠. 애기가 이제 태어난다고 하니까 한 12월부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오나요? 아니면 희망 때문에? 뭔가 이제 가장에 대한 무게. 무게감 때문에. 이 선생님이 가장의 책임감, 무게를 느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그래도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키워야 되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행복한 그 생각이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네. 아버지의 마음. 저도 뭐 초보 아빠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 말 나온 게 또 김도연 씨. 그러면 데이트를 할 때는 주로 어떻게? 데이트는 주말에만 봤어요. 주중에 앵커니까. 앵커니까. 평일. 사실 초반에 이제 바로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좀 썸을 탈 때 한 이렇게 좀 땡톡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 한 저녁 8시, 9시 때쯤 되면 답장이 없는 거예요. 난 이제 잔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냥. 그리고 다음날 이제 어제 일찍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약간 어? 거짓말 하는구나. 나를 안장벽달하게 하려고 일부러. 아니 아니 그냥. 8시부터는 셔아웃 제도를 유지하는 거 아니야? 안장벽달 그거보다는. 박수 없이 자? 어. 박수. 밀당보단 그냥 나한테 관심이 좀 없나? 왜 그러냐면 이제 8시 없이 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 형 우리랑 다를 게 없는데 라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새벽 저는 이 방송국을 잘 이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뉴스를 하면 제 생각엔 한 5시 반 정도에 가서 뉴스 하면 되지 않을까. 여자 아나운서는 남자의 한 5배 시간이 더 된다고 보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앵커가 그거 멘트를 직접 다 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자기가 그런 기자분들 리포트 받아서 그런 것도 잘 몰라서 한 6시 뉴스면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회사가 10분 거리인데도 그렇게 해서 가서 8시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2시에 일어난 거면은 그나마 되게 담백하게 준비하시는 거고. 보통은 3시쯤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라서 8시 9시 자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걸 의심하고 날 안달복달 밤에 온갖 악몽에 시달리라고 갑자기 카톡 차단 셔아웃을 해? 네. 뭐 그런 느낌. 관심이 없나. 약간 이렇게 좀 했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아 그 시간에 일어나는구나. 그 시간에 일어나는구나. 그때 그 박수에 뭐였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셨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생방 뉴스 지금 하고 있는지 틀어보고. 틀어보고. 저 얼굴은 6시간 잔 얼굴이 아닌데 11시까지 뭐하다 잔 것 같은데. 아니 오늘은 대체 아나운서 있는 거 아닌가. 아 성방하는구나. 아 그러셨군요. 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도연 아나운서는 어쨌든 알려진 얼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야외 데이트를 하시거나 하면 발각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했어요. 그건 신경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데이트를 해서요. 거의 9시에 다 문 닫고. 아. 9시에 문 닫고 그래서 뭐 차나 집에서 데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아 집에서 데이트를. 코로나의 순기능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영화관도 그때 못 갔고. 그렇죠. 그렇죠. 뭐 술집도 문 닫고. 네. 뭐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코로나 완전 직격이 때라. 네. 그리고 그 친구 회사에서 계속 방침이 내려와요. 뭐 이게 또 공영방송 아나운서니까. 어디 서울밖에 벗어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어디 갈 때 뭐 좀 보고 해라. 약간 그때 모든 분위기가 좀 그랬잖아요. 그때 엄혹해가지고. 더군다나 방송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더군다나 앵커고 그러면. 1호가 되면 안 된다. 막 다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위수지역을 정해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공공장소 가고 이럴 때 뭐 마스크를 뭐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몇 명 이상 모이는데 절대 가지 마라. 맞아요. 지침이 내려오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야 고마워. 어떻게 보면. 집데이트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저희끼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서로 모임도 많고 되게 사람들을 다 좋아해서 서로 막 모임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하면 뭐 서로 주말에 안 봤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취소되고 하니까 거의 주말엔 꼬박꼬박 봤던 것 같아요. 딱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오히려 환경이어서 코로나 수혜자시고. 박수와 코로나가 맺어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셨군요 진짜. 그리고 승우주님이 물어보신 게 있는데. 베디의 쿨병은 정신과에서 어떻게 보나요? 보나요가 좀 열받네요. 힐끗 보고 저건 쿨병이야 라고 해버릴 것 같다는. 이게 사실 뭐 베디님이 라디오 하는 것만 보고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뵈니까 이게 본인이 어쨌든 티는 방어기제였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쿨병도 어떻게 보면 방어기제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는 뭐. 역시. 괜찮다. 천재신입니다. 뭐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냥 뭐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명의신의 요신. 속으로는 막 하남자처럼 막 이러신다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쿨병을 방어기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거 막 이렇게. 이렇게. 정신차대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공격하면 얘네들이. 아니 쿨병의 반대가 반드시 하남자입니까? 아니에요. 쿨병 반대. 근데 쿨병으로 이걸 방어기제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척점에 상남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에요. 또 그런 건 싫으신 거네. 이야. 갑자기 돌려버리시네. 그런 해서부터 싫은 건가요? 명의 맞으시네라고. 관통맨이라고. 하성재가 됐네요. 저 형을 잘한다. 그러니까 해몽은. 이 해몽은 좀 마음에 안 드신데. 이 해몽은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 거죠. 하남자. 그러니까 쿨병의 반대는 따뜻한 남자가 될 줄 알았더니. 하남자가 돼버립니다. 화탓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대진님 거. 아이디도 대지시네요. 대짐. 대짐요. 살이 너무 쪄서 자존감 떨어져요. 거울 볼 때마다 심각하게 타격 있는 제정신.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대진님이 사실 말씀하신 게. 살이 너무 쪄서 자존감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내면이 중요하다 하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좀 만족하지 못하거나 좀 그러면. 사실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괜찮은데. 자존감을 살로만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평가 척도가 자꾸 살로만. 살이 찌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면 자존감이 오르고. 이렇게만 보시는 거는 좀 그렇고. 자존감이라는 게 예를 들어 친구들과 잘 놀거나. 아니면 게임 실력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살로만 좀 가는 건 아닌가. 그게 조금 오히려 그게 우려단다. 제 등장에 살 때문에 솔로가 아니다. 얼굴이 문제다라고 진단하신 거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구매할 수 많으시죠? 아닙니다. 구매할 수 아닙니다. 대진님 상처하지 마세요. 유유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살과 관련된 자존감은 연동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대인들이.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살이 쪘을 때도 자존감은 땅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근거 없는 자존감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너무 좋죠. 근자감. 근자감은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내 정신건강에 되게 좋아요. 근자감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꼴보기 싫을 수 있거든요. 제 등장도 저형은 좀 떨어져야 된다고. 병이다. 그리고 이제 근자감하고 그걸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그래도 내가 좀 못할 줄 알았는데 되네? 그랬는데 근자감 해놓고 좀 스리스리쫓 이렇게 하면서 또 딴 걸로 근자감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이 좀 우습게 봐. 또 저 말 하네. 근데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배자라리라고 하신 분 있고. 화타의 후예시다. 그럴 수 있죠. 진짜. 역시 배우신 분. 자 그리고 0809님. 원래 기억력이 좀 나쁜 편인데 나이가 들면서 수시로 깜빡깜빡하니까 아직 30대지만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닐까 걱정됩니다. 30, 40대가 치매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손예진 씨, 정우성 씨 나온 영화죠. 메모리 속의 지우개. 그래서 가끔 이제 20, 30대에도 아이참임을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요즘 멀티태스킹하고 스마트폰 보다가 태블릿 보다가 영화 틀어놓고 여러 가지 해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셨다기보다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치매는 저장됐던 게 불러오는 게 잘 안 되는 거고 건망증은 저장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성으로. 그래서 치매는 아니고 대부분 30대, 20대, 40대 분들이 호소하는 건 이제 뭐 이게 주로 이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은 건 수면부족이랑 관련이 있어요. 수면부족이요. 다들 이제 뭐 바쁘잖아요. 근데 뭐 갔다 와서 뭐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가 좀 심심해. 밤에 뭐 이렇게 치킨 시켜 먹고 뭐 너튜브도 보고 OTT도 보고 해외 축구도 보고 하면 그 시간이 또 되게 꿀이거든요. 딱 어젯밤에 저네요. 근데 그게 뭐 하루에 틀이면 괜찮은데 그게 좀 만성적으로 가면 이제 만성적인 불면은 인지기능을 좀 저하를 시켜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4시간 이하로 잔 우리의 뇌는 만취한 뇌랑 똑같다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수면부족 상태로 운전을 하면요. 진짜 약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 같은 된 거예요. 몽롱하고. 그럼 실제로 위험하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로 뭐 업무하고 막 이러면 사실 업무도 잘 안 되고 사람들과 이렇게 막 얘기해도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잠만 한 6시간 이상만 주무셔도 사실은 좀 이러한 부분은 좀 괜찮으실 수 있고요. 수면의 질 진짜 중요한 거고. 우리 선생님이 또 정신건강적으로 수면을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러면 이제 수면이 이제 어느 정도 부족해지고 질이 안 좋아져서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골이가 심해진다거나. 자다가 중간에 자꾸 깬다거나.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 지경으로 갔다. 일단은 코골이는요. 수면다운 검사 같은 거 1박 2일 동안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요. 옛날에는 보험이 안 돼서 비쌌는데 요즘은 건강보험이 돼요. 그래서 그거 검사해서 코골이가 나오면요. 그 뭐 아마 여러 예능에서 봤을 텐데 양압기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산소를 넣어주는. 그거 하면은 꿀잠 주무실 수는 있어요. 옆분은 좀 불편할 수 있고. 코골이 수술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성공률이 높아서 좀 좋아질 수 있고. 코골이는 그렇게 해결하고. 뭐 정신과적으로는 사실 수면약 같은 거를 좀 드리면. 저희 병원에만 있는 수면약이 한 10가지 종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수면제 안 좋더라. 먹으면 중독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의존성 강하고 오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오래 먹어도 괜찮은 약이 있고요. 또 센 약도 단기간 복용해도 괜찮은. 단기간 복용해도 괜찮은. 그래서 뭐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막 제 친구들이 잠 못 잔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면. 제가 약 처방할게요. 그러면 좀 다들 맨날 양양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그것만큼 빠른 효과가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먹는 느낌이 아니라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운동하세요. 명상하세요. 아침에 햇빛 보세요. 뭐 반신욕하세요. 이런 거 얘기해드리는데. 그거 일주일 한다고 바로 잠 잘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또 오래 해야 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하면 사실은 너무 환자들은 힘들죠. 당장 못 자는데. 진짜 오늘 많이 배웁니다. 그 이제 조금 중증으로 가겠습니다. 미진 98님 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착각이 너무 심한데요. 떨어진 물건을 챙겨주거나 지하철에서 눈 마주치는 작은 일로도 혹시 저 사람 나 좋아하나?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증상도 정말 망상증으로 분류하나요? 이게 옛날에는 금사빠 이런 식으로 대충 개통 분류해가지고 정상인 척 했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된 칼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너무 몰렸어요. 저희 무슨 모솔 메카처럼 배턴에 다 몰려들거든요. 그런 사연이 또 진짜 용국님한테도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요. 일침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명확한 의학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컨텐츠에서 잘 못 보셨을 겁니다. 배턴에서만 공개를 하는데요. 일단은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거는 망상증은 아니고 아이디어입니다. 생각. 아이디어.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망상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너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보세요 기분 나쁘게. 좋아하면 말로 하시지. 실행만 안 하면 된다. 행동까지 옮겨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 망상. 그리고 생각만 하는 건 아이디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요. 직접 가서 말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 중에 망상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직접 물어보진 않는데 자꾸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피해요. 지하철을 안 타. 야 너 왜 택시를 타 비싼데 이 시간에. 지하철 타니까 사람들 계속 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경 쓰이더라. 이게 행동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택시비를 쓰기. 택시 타면 그냥 룸미러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도 기사님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런 게 아이디어랑 딜루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김도연 씨한테 그때 당신 아니어도 나중에 혹시 얘기했나요? 너 그때 나한테 박수 외쳤어? 어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게 사실은 저는 저희끼리는 암묵적 동의가 된 줄 알았어요. 그 박수가 플러팅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까진 무죄. 근데 이제 제가 연애했을 때 제일 먼저 소개한 친구들이 이제 닥터프렌즈 같이 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그래서 부부 동반 그때는 연인이었고 6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사귀게 됐어? 어떻게 사귀게 됐어? 그 와이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도연이가 먼저 이렇게 했지. 박수 쳤지. 그때 와이프가 되게 억울해. 그게 플러팅이라고? 와 그러니까 거기까진 아이디어였는데 박수 얘기를 공공장소에서 풀어놓는 순간 황당한 거죠. 근데 나머지 4명들이 다 벙친 표정으로 동의를 안 해줬어요? 저에 대한 동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하지 말고요.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나만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걸 말을 하는 순간.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플러팅을. 아이디어 상황으로 그냥 묻어놨어야 되는데. 고깃집에서 그 얘기 6명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첫 오진인가요? 사실은 중이 제 머리에 못 박는다고. 저는 저에 대한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오히려 김도연 씨는 그거 때문에 더 굉장히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SNS에서 박수 이런 거는 남자들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 그냥 최근 마파란 관계에서 한 번 봤어요. 드디어 처음 마파리를 한 번 봐서 봤다는 티를 낸 정도인데. 아 근데 제가 한 남자 같아서 좀 참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히 명확하게 정정을 드리면 한 달 뒤에 한 거예요. 아파라고 한 달 뒤에. 한 달 동안 스토리를 안 눌렀을 수도 있죠. 스토리를 계속 많이 했는데 많이 했어요. 스토리 봤다는 내 스토리 본 사람 목록을 다 봅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 마팔 중에 이 파란색 배지가 많지 않거든요. 아 이 공인 배지. 체크 배지가. 그래서 파란색 배지는 티가 나요. 그래서 파란색 배지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유독 박수를 해서. 김두현 씨에게만큼은 한 남자 확진 제가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단해드립니다. 오하다 추진승이라고 하죠. 박수가 아니라 따봉을 보내줄 때인데 왜 하필 나한테 박수를 쳤어? 내 마음 통하게. 그러게요. 아내에게만 환자라고 하신 분이고 명언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네요. 못 쏠 기간이 최소 15년 이상 된 분들은 이렇게 명언을 쏟아야죠. 아내에게만 환자. 하지만 이분은 연애 경험 0. 아내 앞에서만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멋있는 거죠. 저를 치료해주는 유일한 의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엔 운파룸파님. 운파룸파님. 제가 청소하는 걸 진짜 귀찮아 하는데요. 설거지도 쌓일 때까지 내버려 두고 청소기도 눈에 먼지 보여야 돌리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두는데 청소를 안 하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 귀찮아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문제일까요? 집에 들어가서 청소기 쌓아놓고 청소기도 뭔가 진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쌓여야만 돌리고 청소를 잘 안 한다. 청소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이지 않을까요? 브라이언님 같은 분들하고는 베디님은 청소를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평균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집이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집에 뭐 이렇게 어질러져 있지는 않고 일단 집에다가 뭘 잘 두질 않거든요. 다 버려버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거는 좀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긴 한데 그게 막 엄청 심하진 않아요. 저도 엄청 바쁘면 한 2, 3일 쌓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정신과에서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상황을 보고 저 어떤 사람이에요? 진단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어질러져 있어요. 설거지가 쌓여요. 그래도 편안해요. 그럼 그냥 지저분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들만 뭐라고 할 뿐이지. 내가 혼자 살면 만약에. 근데 누구랑 같이 사는데 성향이 안 맞으면 엄청 싸우겠지만 그냥 지저분한 사람. 근데 이 움팔움파님은 그런 걸 정확히 쓰진 않으셨는데 만약에 지저분한데 난 너무 불편해. 치워야지 치워야지 하는데 계속 안 돼.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데 안 돼.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스스로도 고통을 받는데 그게 잘 안 움직여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된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이걸 한 번 할 때 완전히 깔끔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 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도 해요. 내가 한 번 하면 이걸 먼지 한 톨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래서 이 움팔움파님이 만약에 이전에는 내 방이나 집이 아주 깨끗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좀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오히려 시작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 중에 혹시 모술들도 포함되나요? 완벽한 연애를 하고 싶어서?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모술분들이 이쪽으로 빠지기 쉬운 게 솔로였던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연애보다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속 좀 이상적인 아름다운 행복한 연애를 좀 보시다 보니까 좀 되게 이상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저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저렇게 해줄까? 저만한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 것 같고. 판타지에 몰입하고? 네. 그래서 시작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죠. 모술들도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게으른 천재네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리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쇼핑백을 버리는 게 아깝습니다. 딱히 쓰지도 않는데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놓은 쇼핑백만 한가득이에요. 이것도 병인가요? 쇼핑백. 진짜 저도 쇼핑백이 좀 많이 모이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병인가요? 왜 모으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보다는 배디님이 그걸 모으는 이유 생각, 감정. 저도 이거를 좀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쇼핑백이 많지? 저도 이제 청소를 좀 하는 편이라 얘네들은 거의 쓰이지 않는데 자꾸 모여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뭘 사도 쇼핑백을 주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 그 에코백이 아니라 그거 뭐죠? 이렇게 튼튼한 플라스틱 비슷하게 비닐 비슷하게 되는 거대한 그거 들고 다니거든요. 쇼핑백 처리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쇼핑백이 너무 멀쩡해요. 이거 예뻐요. 딱딱하고 이건 버려서 안 되는 물건 같은데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런 생각 때문에 세 번째로 쇼핑백이 조금 그 품질이 종이처럼 약간 얇거나 다시 쓸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로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좋은 쇼핑백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져요. 엄청. 유광. 유광 쇼핑백.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배디님을 막 그렇게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공격하셔도 됩니다. 선물을 받은 만큼 주지 않아서 쇼핑백이 그 생각은 못했네요. 왜 그러냐면 저 안에 이게 저희도 예쁜 쇼핑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뭐 이렇게 어디 해외 갔다 오면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아니면 또 와인 쇼핑백 와인 이게 많거든요. 선물 많이 들으면 거기에 와인 넣어서 이렇게 드리면 거의 또또또이가 되는데 이게 버려도 버려도 계속 쌓인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만큼 주지 않는 근데 그게 바타 선생님 진짜 배디님이 뭐 이렇게 인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방어 기제죠.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갑옷을 입은 사람이 감히 뭐 선물을 어떻게 줘요. 몸이 무겁고 또 뭐 디제이나 갑자기 작가나 피디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갑자기 선물 주고 그러는데 우리 배디는 받기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거는 카라빡이 안 되는 얘기네요. 카타르에서 다녀오셔서 예를 들어 제작진한테 선물을 이렇게 좀 했죠. 어 그럼 쇼핑백에 넣어주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하셨구나. 그냥 알맹이만 그러면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가설 가설입니다. 의사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던지는 거고요. 그걸 어쨌든 증명해내는 게 어쨌든 의사의 어떤 과학자의 본질이죠. 이미 이미 그 수류탄 던져놓으신 다음에 피해는 엄청 입었는데 그 다음에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시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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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타격이 아닌가 보네 아하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로 좀 항변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집에 좋은 쇼핑백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 이제 남자들한테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할 게 있을 때 집에 있는 쇼핑백을 재활용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더라고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근데 쇼핑백을 여기다 넣어줘줘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보통은 사서 주거든요. 사서 주면 거기 쇼핑백이 딸려오기 때문에 집에 있는 쇼핑백의 총량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너무 피적으로 방황했나요? 아니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미리 선물을 사서 그걸로 쇼핑백에 해서 주더라고요. 보통 미리 사더라고요. 남자들은 약속장소 가는 김에 사서 주는 게 보통 국놀이긴 하거든요. 그런 차이는 확실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반취해보니까 여자 후배라든가 이런 여자분들이 준 선물들 중에 알맹이와 쇼핑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뭔가 줄다 보니까 그냥 그냥 죽인 그래서 남자들은 대충 검정 비일봉지에서 주기도 하고 저도 제작생한테 성의 없이 사온 알맹이들만 그냥 들고 가 알아서 가방 있겠지? 뭐 이런 정도 그럼 그게 맞겠습니다. 제 이론은 틀린 걸로 하고 이게 맞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집에 쇼핑백이 쌓인다. 그렇습니다. 아하 루이비 땡 거기에 그거 아닌 거를 내용을 넣어놓고 이렇게 선물해서 이렇게 막 그걸 동영상 하는 게 요즘은 약간 시대 지난 것 같은데 리액션 보면서 리액션 보면서 이거 뭐야 막 이거를 약간 도라지죠? 맞어 그런 거 그런 걸로 사실 해보셔도 되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재밌고 그런 식으로 리액션 찍는 걸로 쇼핑백을 뇌절성으로 석 달 동안 다 써버려야겠네요. 주변 모든 사람들 그럼 마지막으로 20번 익명 김님 거 좀 소개해 주세요. 20번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너무 과하게 의미부여하게 됩니다. 방금 저 사람 내가 말하는데 왜 웃었지? 방금 나 쳐다본 건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이렇게 예민하게 남을 신경 쓰는 걸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이 고민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남을 예민하게 신경 쓰는 자기도 과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좀 오바해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좀 맞추려고 하는 사실 무리하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사실 저희는 심리적으로 독심술의 오류라고 합니다. 독심술의 오류요? 독심술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려고 하는 거죠. 저 조작가님이 좀 안 웃네? 아까까지는 계속 독심술이죠? 독심술 독심술이 아니라 독심술 독심술 오래 혼자 살아서 생기는 예민한 게 아니라 독심술의 오류죠. 독심 마음심 마음심 얘들아 아까까지 계속 웃던 조작가님이 갑자기 안 웃으시네 좀 재미없나 약간 이런 이런 것들 계속 생각 그러면 여기에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좀 위축되는 거예요.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 흔히들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독심술의 오류인데 이게 독심술의 오류를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추론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찡그렸는지 두통이 와서 찡그렸는지 뭐 문자를 보고 찡그렸는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설사 내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찡그린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물어볼 건 아니거든요. 조작가님 저 때문에 찡그렸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어보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설사 물어봐요. 그러면 웬만한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저 때문에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통은 부정을 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다 그래도. 그러면 상대방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게 말끔히 또 이 사람을 해소가 되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어도 결국은 답정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심술의 오류는 실용적이지가 않다. 아이디어가 과잉이네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더라도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말 뭐 문자 이거에만 그냥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하하하 이렇게 저희가 뭐 좀 그런 말 있는 대가리 꽃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좀 젊은 사람들이 요즘 MZ들이 오히려 막론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더 눈치를 봐요. 그렇죠. 그런 캐릭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SNS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좋아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더 2, 30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때 2, 30대는 막 청년 막 진취적이고 막 아야 뭐 남 눈치 볼 거 뭐 있어 뭐 해야 하지 하는데 요즘은 이게 맞는 길인가 맞나 더 눈치를 많이 보시는데 그냥 저는 대가리꽃밥처럼 그냥 그래 부장님이 약간 찡그리면서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했어 그럼 그냥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정 부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고치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지혜은 1승 지혜은 씨 삶의 방식 그렇군요 근데 정말 명이십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 메모할 게 너무 많고 정기적으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지문이 너무 좋아서 독심술의 오류 그렇죠 이게 근데 반대로 꼰대형 오류도 있잖아요 꼰대형 꼰대형 괜히 자기가 찔려가지고 이거 이거 때문에 웃은 거야 이렇게 내적 타격은 전혀 없는데 남들에게만 타격을 주는 꼰대형 독심술 오류도 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타격은 안 받고 남들에게만 상처를 어 이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모르면서 근데 그런 분들도 내적으로 생각은 비슷해요 결국 행동 자체는 되게 극과극인데요 극과극은 보통 맞닿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너 나 때문에 그랬어? 아니면 됐고 말은 이렇게 세게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면 어떡하지 막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꼭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서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센 케이스로 속으로는 사실은 좀 연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그런가요? 네 예민한 꼰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는데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SBS 아니 SBS 얘기는 아니고 저도 그만둔 좀 오래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꼰대들을 보면 남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본인이 내적 타격이 그렇게 심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꼰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꼰대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 꼰대는 최악인 거죠 다른 사람도 타격을 주고 본인도 타격을 입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남 피해 주는 거죠 본인의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자기 불편함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착한 코스프레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니까 다른 사람은 불편하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 눈치 보고 계속 날 챙겨주고 맞춰주고 배려하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 예민한 꼰대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꼰대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은 사실은 병원에 와도 되게 보기도 싫어요 진짜로 오자마자 선생님 저 이거 증상 이거죠? 아무 그렇게도 하고 그거 약 주세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요즘 우리 밑에 애들이 진짜 다 문제라고 아 자기한테 문제가 없고 없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고 PD 작가 누구 다 문제라 제가 다 지적하고 다녀도 애들 고치지도 않고 막 그것만 항상 토로하시고 이런 분들은 절대 인사이트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평생 이게 스포츠식 예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예민함과 짜증을 남한테 네트로 넘기면 맞아요 저쪽 일이 저쪽 문제가 된다 그거를 투사라고 합니까 정신과에서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 프로젝터라고 하잖아요 이 영사기가 화면에 스크린에 딱 쏘듯이 나의 불안이나 불편한 화난 감정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배디를 약간 좋아해요 사실 근데 그걸 내가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쟤가 나 좋아하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쟤가 나 신경 쓰네 사실 나는 좀 뭐 배디한테 좀 삐진 게 있어 좀 짜증나 화가 나 근데 그걸 좀 내가 또 누군가 미워한다는 게 되게 좀 별로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 그냥 평상시처럼 대해도 쟤 뭐 나한테 불편한 거 있나 총명스럽네 이런 게 사실은 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배웠는데 보내드리기가 아쉬울 정도 아닙니다 네 다음에 꼭 그럼 이제 도연 씨도 말하자면 프리를 하신 거네요 어 프리죠 프리죠 앞으로는 방송국 쪽으로는 쳐다도 보기 싫어 이런 거 아니죠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같이도 한번 나오셨죠 어 그럼요 부부 토크도 한번 해주시면 긴장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지금 다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광고 듣고 좋습니다 오늘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정신건강의 신 오진승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이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채팅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거 너무 재밌고 DJ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에 나와서 누군가 이렇게 놀려본 적이 있나 잘하실 것 같은데요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상담비는 못 챙겨드립니다 네 저희 출연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진승 선생님 다음에 꼭 다시 뵙으면 좋겠고요 끝곡 박수처 신청이 많이 왔는데 상담 하나 시간이 다 써서 그냥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중간에 뭐가 떨어졌네 휴대폰이 떨어졌어 아우 재밌었네요 또 계속 하시죠 그럼요 사진 한번 우리 입기 다음에 또 한번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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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пrl